10월 미국의 일자리가 12,000개 증가에 그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남녀후보관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여성과 남성 투표율로 최후 승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책임을 물어 기소할 잠재적 인사들의 명단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 안팎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일광절약시간제가 해제돼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0월 일자리가 4년 만에 최저치인 1만 2천개 증가에 그쳐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자리 1만 2천개 증가는 전문가 추정치 11만 3천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허리케인과 노동파업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11월 지표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미국 노동시장은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적은 1만 2천건이 증가했습니다. 금요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전문가 추정치 11만 3천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는 허리케인 밀튼과 헬렌 그리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의 보잉 기계공 파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실업률은 4.1%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10월에만 4만 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노동통계국은 이는 운송장비 제조 부문의 파업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잉의 약 3만 3천여 명의 노조 기계공이 9월 초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8천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나타난 월평균 2만개의 일자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발표에 없어 최근 허리케인과 보잉 근로자들의 파업이 10월 노동시장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허리케인 헬렌과 밀튼은 지난달 남동부에서 약 7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추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잉 파업과 항공우주부품 제조업체인 텍스트론과 힐튼 호텔에서의 소규모 파업으로 인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에라 캐피탈의 CEO 에릭 로버츠는 허리케인 밀튼과 헬렌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 속도가 왜곡되었고 대규모 직원 파업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며 두 가지 모두 아직 경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달 동안 충격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였지만 근로자를 유지하고 임금 상승과 소비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9월에 0.3% 상승한 후 지난달 0.4% 상승했습니다. 임금은 9월에 3.9% 상승한 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 대선이 남녀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여성과 남성 유권자 지지율도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 어느 쪽이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최후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6,500만 명 이상이 투표한 조기 투표에선 여성들이 55%로 많고 7대 경합지들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리스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둔 2024 배학관왕 레이스는 대통령 후보들부터 남녀 대결로 바뀌면서 어느 때보다 성별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남성 유권자들로부터는 54대 45% 9포인트 차이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카멜라 헤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55대 43% 1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 뉴스에서 나는 좋든 싫든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바라는 모든 여성들을 아래로 보는 공격적인 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헤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여성의 자유와 지적 능력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결정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여성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대비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1일 현재 6,500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투표자들이 55대 45%로 남성 유권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투표한 유권자들을 당파별로 보면 민주 41%, 공화 39%, 무소속 20%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7대 경합지들의 조기 투표 결과만 보면 헤리스 후보는 여성표에서 펜실베니아에서는 3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8포인트 차, 위스칸신에서는 무려 21포인트 차이로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남성표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차, 미시간에서는 독률, 위스칸신에서는 12포인트 차로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투표만 보면 여성 유권자들이 55%로 더 많은 데다가 7대 경합지 중에 네바다 한 곳을 제외한 6곳에서 헤리스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도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책임을 물어 기소할 인사들을 진보 성향의 신문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 넨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정적들과 3대 공중파 방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이 더 위험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카말라 헤리스 민주당 후보는 나의 상대방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손보려는 내부의 적들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치적 보복을 상기시켰습니다. 악시오스는 1일,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공개 언급해온 대로 당선 시 손볼 내부의 적들 명단에 들어갈 잠재적 인사들을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순위로 꼽혔는데, 트럼프 후보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단행해온 바이든과 그 가족들의 비리를 중점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맞상대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국경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하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경고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할 대상이라고 공개 비난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대해선 내부자 거래 혐의로 남편과 함께 조사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공언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리즈 체니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전쟁매파라고 지목하며 장총으로 그녀를 겨냥해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트럼프 후보는 파시스트 독재자의 근원이라고 공개 비판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를 중국 장성들과 내통한 처형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대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는 방송 허가를 취소해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대해서는 대선 토론에서 두 사회자들이 말을 끊고 너무 자주 팩트체크했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면 FCC에게 방송 허가를 취소시키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CBS 방송에 대해서는 60분 프로그램에서 해리스 후보의 장황환 답변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편집했다며 역시 방송 허가 취소를 경고하고 최근에는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기했습니다. MBC 방송에 대해서는 자신의 법정 투쟁을 보도하면서 편파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7% 안팎으로 다시 복귀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해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국채 수익률과 연결돼 있는데 고용시장이 열기와 냉각으로 크게 엇갈리고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쳐 당분간 불안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내려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을 앞당길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9월 18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6%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말에는 다시 7% 안팎으로 복귀했습니다.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10월 30일 현재 프레디맥의 종합평균에선 6.7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월 1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가 매일 조사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31일에 7.09%까지 올라갔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9월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대폭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을 때 6.09%까지 내려갔으나 더 이상의 하락 없이 오히려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9월의 고용 열기로 기준금리 인하가 스몰컷으로 단행될 것으로 간주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미국민들도 다시 주춤해지고 더 기다리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9월의 기준금리 판매는 연율로 384만 채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 재무부국제의 10년물 수익률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기준금리를 0.5%나 대폭 인하하면서 오는 11월 7일과 12월 18일에는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열기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월 고용지표에서 25만 4천 개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열기를 보이면서도 물가 진정은 지속되자 스몰컷 가능성이 굳어져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이에 연동된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월 고용에선 일자리를 1만 2천 개 늘리는 데 그치는 급속 냉각을 보여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0월 고용 급냉으로 기준금리 인하폭을 확대할 수도 있으나 이번 고용 냉각은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에 따른 것이어서 스몰컷 인하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 불확실성에다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를 지켜보고 기준금리 인하폭, 주택 모기지 이자율, 나아가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 시기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일요일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종료된 서머타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잠드는 시간 잘 조절하고 햇빛을 충분히 받는 등 건강하게 생체 리듬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룡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시간 당겨진 삶이 좋든 싫든 다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에서 1시간 당겨졌던 시간이 표준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가 다시 1시가 돼 잠자리에 들기 전 수동 조정이 필요한 탁상시계, 자동차 시계, 오래된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등에 있는 시간을 조정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적 혼동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적용하면 3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1시 59분에서 바로 3시로 넘어가고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1시간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따라서 오는 일요일에는 1시간 더 잠을 잘 수 있으나 야간 근무자는 교대 근무에 1시간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수면의학 전문의 크리스토퍼 펌 박사는 일반적으로 1시간의 시차를 적용하는 데에는 약 하루 이틀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이 있고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시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애리조나, 하와이, 아메리칸 사무와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 토리코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연 2회 시간을 바꾸는 이 의식은 어리석다며 2022년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없애는 선사인 프로텍션 액트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